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삼국통일의 영웅 두번째 바로 김유신 장군이 되겠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가계를 거슬러 올라가보면요 가야왕족 출신이죠 바로 김유신의 증조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가야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는 김무력 장군 신라 장군으로 큰 공을 세운 인물이죠 바로 김유신의 아버지는 김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서현과 만명공주 사이의 유명한 러브스토리가 있죠 사실 당시 김유신 집안은 가야왕족이었지만 신라 기족의 편임이 된 거잖아요 하지만 신라 기족 사이의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아웃사이더 좀 변방이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만명공주 신라의 공주와 이렇게 결혼을 했으니까 당시 사회로서는 굉장히 의외의 사건이었던 거죠 바로 이 김서현과 만명공주 사이에서 바로 김유신 장군이 태어나게 됩니다 김유신의 동생은 김흠순이라고 해서 역시 나중에 삼국통일에 큰 공을 세운 장군이죠 이 김유신은 어릴 적에 이미 두각을 나타내서 화랑 출신입니다 신라의 기족 자제들 중에서 용모가 단정하고 뛰어난 자들이 된다는 그 화랑을 역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군인으로 장군으로서 많은 공을 세우죠 당신 이제 신라가 어떻습니까 백제와 고구려와 정말 나라의 운명을 걸고 여러 차례 어떤 치열한 전쟁을 치르던 시대입니다 이 김유신 장군이 백제와 싸우고 고구려의 침입을 막아내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많은 군사적 업적을 남겼죠 사실 이제 김유신은 여동생 이 문희가 당시 이제 신라의 막후 실세였던 이 김춘추와 혼인을 하면서 김춘추와 이 김유신이 서로 혼인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끈끈한 어떤 연대 동맹을 형성하게 되죠 나중에 647년에 이제 선덕여왕이 몸조눕자 상대 등의 어떤 비담이 난을 일으킵니다 사실 김춘추 김유신으로서는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었죠 이때 이제 역시 또 김유신이 활약을 해서 이 비담의 난을 진압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진덕여왕이 8년 만에 죽자 이제 태종무에랑 김춘추가 이제 신라의 29번째 임금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김춘추의 등극 왕위 즉위에도 사실 김유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 김유신 장군은 마침내 660년에 당나라와 힘을 합쳐서 이제 백제를 공격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황산벌에서 개백 장군이 이끄는 백제 오천결사대를 격파한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 김유신 장군의 어떤 동지였던 김춘추는 죽었지만 이 김유신 장군은 이 김춘추의 아들 김범민 바로 문무왕을 도와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삼국통인 삼한일통에 정말 엄청나게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 바로 김유신 장군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김유신 장군은 이런 뛰어난 공을 인정받아서 태배각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후에 죽어서는 흑무대왕 왕으로까지 추전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김유신 장군입니다 자 여러분 이 김유신 장군의 부인으로 알려진 사람은 지소부인인데요 이 지소부인과의 사이에서 이제 뭐 삼강이나 원술 등의 여러 아들과 딸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원술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또 참 재밌게도 이 지소부인은 또 누구냐면 김춘추와 김유신 장군의 여동생이었던 문희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 외삼촌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죠 지소부인은 그래서 이제 김유신 나이 60의 지소부인과 결혼을 해서 많은 아들딸을 두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삼국통일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영웅 제일 첫 번째 영웅 바로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